여러분이 제일 마술 드레기를 받으신다라는 것 같은데요. 마술 드레기를 받으신다라는 것 같은데요. 전이면 그때 뭐 하세요? 네. 네. 차차우기. 매주시고. 차차우기 매주시고. 들어갈 것 같아요. 차차우기. 하나, 둘, 셋. 게임 지원. 자, 아니야. 하나, 둘, 셋. 사용... 아! 뭐 저쪽 책임지래. 알았어. 사자 줄게. 첫 호흡 맞추기 첫 씬으로는 어려운 거였나봐요? 제사에도 잘해? 아니요, 아니요. 실제로. 씬이 쉽지 않으신 거예요. 되게 재밌어요. 뭔가 좀 더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만에 안에 의술되면 그쪽이 책임질 겁니까? 어? 내 인생 책임질 거냐고! 뭐냐고 책임질해! 잠깐만. 알았어. 하나하나 오는 거야? 우와, 하나, 하나, 우와! 나는 장비를 너무 챙긴 거 아니야? 내가 챙기면서 챙긴 거 아니야? 너 맞냐! 그래. 너무 과하게 챙겼네. 감단몬까지. 살사는 애장은? 살아못 같은 게 보여서. 가보니까 정말 살아난 줄은 거잖아! 살인사건이 났습니다. 젊은 남성이라고 등산계에 어머니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빨리 산에 올라가야겠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하나 해볼까요? 저기 소리가 울립니다. 한 번만요? 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. 헬멧 중인 연락처. 조용히 빨리. 민호의 헬멧을 찾으러 왔는데 찾는 헬멧은 없고 다른 게 있네요. 빨리 헬멧부터 찾아야죠. 거기도 옆에 싹 다 들어있다니까. 야. 미쳤냐? 미쳤냐?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뭐야? 미쳤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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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고즈를 연기하는 미쳤냐? 미쳤냐? 첫 촬영인데, 촬영은 굉장히 순조롭고요. 너무너무 재밌고요.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더 즐겁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열심히 할 테니까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쇼타임에서 차차홍 역을 맡은 박혜진입니다. 첫 촬영 이렇게 진행해봤는데요. 아직 처음이라 어색한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또 호흡이 잘 맞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잘 맞춰서 촬영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주자주 찾아주세요. 지금까지 차차홍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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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